지난 시즌 고향소노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센터 치나누 오누아쿠가 다시 원주디비 유니폼을 입습니다. 오누아쿠는 지난 2019-20 시즌 원주디비에 대체 선수로 합류해 팀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고, 지난해 고향소노 소속으로 뛰면서 두 시즌 평균 16.8득점, 11.4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. 오누아쿠는 이선 알바노와 김종규, 강상재 등 빅맨의 재계약을 확인하는 등 팀 구성에 관심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.